저렇게 되네. 그러니까 청소가 문제였네. 되게 뿌듯하겠다. 잘 돌아간다. 혼자 둘네? 와, 딱 화분이 되었구나. 와, 원래 같았으면 진즉에 사이렌이 울렸어야 되거든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기서. 그래서 사이렌이 안 울린 거 보면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회 회원님. 사인 있장. 아이고, 아이고, 큰일 하셨어요. 제가 너무 뿌듯하네요. 레시피는 양파, 양배추 안을 볶다가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회물 넣고 또 볶습니다. 물을 덜 넣고 끓이다가. 아, 물을 좀 덜 넣어야 돼요? 처음에는 라면 스프도 그리고 집에 있는 소스, 그 남은 소스 뭐. 토마토 소스도 괜찮고. 크림 소스. 크림 소스는 아직 안 해 봤는데 그것도 누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끓이다가 이제 면을 넣어요. 면이 이제 익으려고 한다 할 때 찬물을 전혀 한 100ml 정도 던져버려요. 그러면 면이 탱글해지거든요. 다시 이제 보글보글할 때 끓고 그냥 드시면 돼요. 아, 삼겹살이 들어가는 건 아니구나? 아, 요거는 해야 돼. 당연히 그냥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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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알국수 같은 거. 이거 보고서 한번 해 봐야겠어요, 진짜. 되게 잘하신다, 진짜. 잘하신다니까. 아이고. 아 맛있겠다. 저런 거 너무 힘들어. 쓰레기 좋네. 저거는 데뷔를 못했나 봐요. 데뷔를 다 했는데 저거는 데뷔를 못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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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어우, 나 저거 국물이 너무 궁금해.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아, 아. 아, 말모 말모. 카루 왕사장님이 주신 거. 아, 아우. 아, 아우. 아, 아, 아. 아, 아우. 아, 아, 아우. 아우, 맛있겠다. 조합이 너무 좋지? 아우, 이거 괜찮다. 아이고. 와, 이불라. 네, 인스턴트.